오늘의 맞고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정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라 디몽과 바웨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해외 지교당 성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금운동의 주인공이 됩시다 보금운동의 주인공이 됩시다 원리스의 축복과 보금적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금운동의 플랫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금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은 시작되는 해가 AD 30년입니다 장소는 감난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 시기적으로 AD 61년입니다 장소는 로마입니다 감난산이라는 작은 동산에서 시작된 이 보금운동이 31년 만에 로마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금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도전이고 전진이고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부흥으로 초대교회는 부흥으로 시작해서 부흥으로 마칩니다 하루에 3천명이 돌아옵니다 안진배가 일어섭니다 5천명이 돌아오는 폭발적 부흥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보면 폭발적인 부흥을 체험한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원망입니다 원망이 발생됐다는 것은 그 안에 원리스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폭발적 부흥을 체험한 초대교회에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을까? 우리가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속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공격적인 행동도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거친 말들 거친 행동들 사람이 모인 곳이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정도 작은 사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받고 미워하고 삽니까? 어제 여러분 루스 보셨잖아요 40대 가장이 아내를 죽이고 3명의 자녀를 죽였어요 이런 일들이 올해 안에 한두 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쉽게 합니까? 행복하게 해서 결혼합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상처와 미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이 왜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갑자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돈의 문제가 찾아오고 갑자기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갑자기 인간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상처받고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원리스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3.21조 이 운동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스입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원리스 돼야 돼요 교회가 원리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리스의 축복을 통해 스타트만 운동, 2,37취운동, 4천망대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3운동의 주요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원리스의 축복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휘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라는 헬라와 다테데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가 60일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자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은 도망하거나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감난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마가닥방이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도망자 위치가 아니라 전도자 위치에서 당대하게 보금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1장 8절에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뿐만 아니라 안진벨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사도행전 3장이죠 5천명의 3천명의 귀한 영혼들을 교회에 붙여줬습니다 이건 폭발적 부흥입니다 그때 유대사회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사법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보금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저항하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교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경고를 뛰어넘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사람이 여러 고난이 있지만 가장 큰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에요 우리에게도 101명의 암환자와 중축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암 선고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40대, 50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암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암, 암 그래서 쉽게 얘기하지만 암을 선고받았다 그것도 몇 개월 못 산다고 의사가 얘기하는 순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은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고 육신이 파괴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고난이 있지만 가장 큰 고난은 육체적 고난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태형은요 40에 한한 감안 매를 때리는 맵니다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 될 때까지 매를 맞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줬다고 말합니다 유대사회는요 친족 중심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잇을 설명할 때도 다잇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들렘, 이세의 아들, 다잇 베들렘이 항상 따라납니다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도 아나도세에 사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아나도시라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친족 중심이에요 부모가 죽었다 친족이 먹여 살려야 돼요 다 책임집니다 그 정도로 강한 결속력이 있는 집단이 유대사회입니다 사내들의 공예에서는 능력을 주었다 이것은 왕따를 의미합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친족으로 구성된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 사내들의 공예는 인간이 가장 심도하는 육체적 고난을 줬고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제적 고난을 준 겁니다 그러면 따라온 것이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육체적 고난이 오고 또 경제적 고난이 오면 중단이 옵니다 장단계 결속자들 분석해보면 왜 예배를 못 오느냐 왜 교회를 못 오느냐 물어보면 1위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2위가 육체 문제예요 1위가 약하면 경제 문제가 왔다 육체 문제가 왔다 중단이 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사역이 중단되고 기도와 찬양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육체적 고통이 왔고 경제적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다 헬라우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다른 뜻은 행복하다 본문의 사도들은 환란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개월 전을 보세요 베드로는 계집여정의 말에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2개월 후에 책찍질 당하면서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책찍질 당하면서도 능욕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충만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삶 오직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나의 치성을 지배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감성을 지배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의지를 지배하면 매맞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추방당하기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행복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쓴가합니다 서대행정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했든지 지배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아니라 책찍질 당하면 능욕 당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중단이 오고 숨어버리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았지만 왕따 당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렌스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때 성도의 수가 2만 명에서 2만 5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30만에서 40만이에요 30만에서 40만 인구 중에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폭발적 부흥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날 수 있을까? 세상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4대행전 1장 8절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배경과 인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의 폭발적 부흥에 정반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원망이에요 그 1절에 보니까 제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원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고 신성시 여기는 구제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구제가 나쁜 겁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싸울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교포들입니다 즉, 디아스파라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수많은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은 공부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은혜받고 훈련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굶어 죽는 겁니다 당연히 초대교회는 이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자국어인 헬라어를 몰라요 문화 다르죠 배경 다르죠 언어 다르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환경입니다 또 소수 아닙니까 원래 소수는 왕따를 당해요 소외에 당한 불입니다 이 소수자들은 늘 생각 속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음식이 많이 제공되느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구제의 물품을 왜 우리는 적게 받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겉보기에는 초대교회 성조지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화 다르죠 언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로어를 사용한 사람 언어가 같다는 건 소통인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도 갈등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정이 되고 폭발적 부흥을 체험하고 어느 정도 핍박이 사라지는 순간 잠재되었던 갈등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사탄의 전력 중에 하나가 뭐냐 안일입니다 권한이 올 때는 더 기도했어요 문제가 왔을 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요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느 순간 직장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느 순간 대학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점점점 멀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모임이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접촉할 때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과 접촉할 때 기도와 접촉할 때 은혜와 접촉할 때 신앙이 자랍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울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잠재되었던 창식의 3장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구제가 보이는 겁니다 왜 차별하느냐 왜 저기는 많이 주고 왜 우리는 쫓겨주느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은 다 다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성격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리스 되어 삶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동물을 잡을 때는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 잡아야 될 부위가 다릅니다 토끼는 반드시 키를 잡아야 돼요 닭은요 양 날개를 잡아야 됩니다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원리스 될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원리스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웁니까 그 드라마가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왜? 그 노래 한 곡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자면 원리스 됩니다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원리스 될 수 있을까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원리스 될 수 있을까 영혼의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삼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뭔가 4대행정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재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는 심원과 구리네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오리라 4대행정 13장이 보면 이때가 에디 47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성교를 위해서 예비 성교사 후보를 추천하여 그 중에서 파송 성교사를 뽑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비 성교사로 추천된 사람들의 배경과 지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니게르라는 심원 니게르는 흑인을 상징해요 구리네사람 루기요 이 구리네는 아프리카 구레너를 얘기합니다 즉 두 사람이 다 흑인이에요 세계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에고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인구가 6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자프리카에 사는 흑인이 왜 안디옥까지 왔겠습니까? 7천 킬로를 두 가지 경고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상인이든지 두 번째는 노예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심원과 루기요는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노예들이 성도가 아니라 안디옥교의 치도자예요 노예들이 흑인들이 성교사 예비 후보생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있는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차별이 있는 시대입니다 평등이란 말은 없는 시대예요 노예는 짐승입니다 건강한 노예는 은삼십개로 거래됐습니다 소와 양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이 교회 지도자다 성교사 예비 후보생이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맞아요 근데 안 맞으니까 또 매력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집안이 어찌 아파요 한 사람은 그 정도 있어야 여유가 있지 가정용편을 얘기합니다 안 맞다고 추준이 안 맞다고 음식이 안 맞다고 가치관이 안 맞다고 학벌이 안 맞다고 이게 세상의 소리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도의 년 13장은 도저히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정도입니까? 성교사 예비 후보생들 중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상류층입니다 귀족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매국노예요 유한영입니다 왜? 유대인 입장에서는 헤롯이란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자를 감옥에 잡아 넣었던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경을 보세요 그들의 위치를 보세요 귀족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되어 있고 과거에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원리스를 이롭겠습니까? 이것도 2000년 전인데 어떻게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릅니까? 가능합니까? 어떻게 흑인을 향해서 자매로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 황제 숭배사상입니다 두 번째 정책이 노예 제도입니다 노예 제도는 로마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어요 노예와 주인이 하나 된다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 부른다 자매라 부른다 이것은 로마를 향한 반기에 반기에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국가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보면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보면 흑인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물질을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추방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우선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으로 나를 볼 것인가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사실을 보게 합니다 사실을 스마트폰을 통해 펼쳐진 그 현장은 늘 우리를 사실을 보게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취업이 안 되잖아 너는 결혼을 못 했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그런 배경으로 보면 너는 꿈도 없어 미래도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또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사실은요 결코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다 상처투성이에요 사실을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니 눈 작은 권사님한테 눈 작은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이건 원수가 아니라 평생 원수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표현은요 사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눈 작은 분에게 눈이 엄청 큽니다 피부가 너무 안 좋은 사람에게 어제 뭐 발랐어 가장 중요할 때가 엘리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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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침묵해야 돼요 저도 종종 엘리베타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어제 라면 드셨어요 안 먹어요 라면 불량식품 안 먹는데 라면은 먹었냐 그냥 부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니 얼굴이 커졌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라면 얘기합니까 라면 먹으면 다 부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해 마음속에 잔잔한 상처가 막 마음속에 저분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려를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안디옥교회는 바로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디옥교회는 원리수를 잃을 수 있었던가 사도행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우를 따로 세우러 하시니 주를 섬기다 이 말은 신약성교회에서는 교회 공적인 예배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다의 뜻은 예배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잡아 원리수 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예배 예배 2000년 전에 안디옥교를 보면 전혀 하나 될 수는 못합니다 개소도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했지만 원리수 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강력한 예배였다 원색적인 뽑음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윌성의 예배 그것이 배경을 뛰어넘고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노예냐 귀족이냐 뛰어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힘 중의 힘이라는 강력한 예배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까? 뭔가 써먹합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가문이 하나 되지 못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일 아침에 일찍 오세요 30분 전에 도착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저번 주에 선포됐던 강단의 말씀 보금운동의 플랫폼이나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읽어보고 오늘 선포될 강단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어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속에 하나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의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훈계가 되게 해주시고 교훈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악함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나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한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강력한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예배 성공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삼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금적 희생입니다 4106장 2절을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망은 모든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제로 상태가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지금까지 감사한 것 지금까지 축복받은 것 원망 한마디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폭발적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 원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어떻게 답을 찾았을까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봤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접대란 말은 공개 구제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식료품을 제공하는 것 구제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유대사에서 추방당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생활이 안 되나 교회는 당연히 그들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도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주력해야 될 이 보금운동에 점점점 소홀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잠재되었던 창세기 상장의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사도들이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향해서 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우리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악함이 보이고 우리 창세기 3장의 찌꺼기들이 보이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말씀은 칭망하고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말씀은 의로 교육해서 남이 아니라 나를 봅니다 보통의 경우는 누구 때문에 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저들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저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보금운동에 소홀히 하는 순간 이런 원망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3일 1조 운동을 사트마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결단한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4시간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 너무 부끕니다 잘못한 마음이 뺏겨요 정신이 뺏깁니다 하루 3시간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한 절의 성경 구절도 읽지 못하고 일주일 지나갑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들을 때 생명처럼 귀한 물질을 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신약시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발의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한 절 한 구절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스타트만 운동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보입니까 교회는 보급운동을 소홀히 할 때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수근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본당한당이 되면 사람을 안 좋아하게 되거든요 힘들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근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스타트만 운동을 하자 2, 3, 7, 7, 7 운동하자 4천만 대 운동하자 왜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지냐 500년 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중세시대의 개혁자들이 500년 후에 지금은 유럽의 기독교인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종교교육 시작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안주하는 순간 서서히 2대, 3대, 4대는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런 문제 속에 사도들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정 6장 3절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사에게 심쓸을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구로구로와 니가 노루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7명의 사역자를 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100%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서 원망했던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한 명도 뽑지 않고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은 거예요 이게 상식과 이속으로 맞습니까 보통은 5대 5 그런데 100% 헬라파 유대인들 그것도 타국에 있는 사람들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보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보금의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희생이에요 보금적 희생 누가 보금을 위해 먼저 희생했는가 히브리파 출신의 중직자와 성도가 먼저 희생한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했던 헬라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이게 보금의 힘입니다 보금적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원리스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와 종교인의 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제자와 종교인들의 머리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티를 촬영하면 제자의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희생이 됩니다 희생 종교인들에게 나오는 단어는 뭐냐 이익의 이익 교회가 이익이 없다 떠납니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교회 떠납니다 제자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보금승가하는 단임 목사님을 위해 희생할까 기도해 주둔다 그건 기도의 희생이에요 내가 십일조를 드린다 그건 물질의 희생이에요 내가 성경룸을 드린다 성교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그 희생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의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에 사도답해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수라는 말은 정가하다 넘어가다 그 일곱 명의 머리에 안수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들의 마음과 중심과 메시지와 열정이 전달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해 4월 16일 임직합니다 515명의 많은 임직자들이 이날 안수식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주의 종들이 임직자들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의 마음과 중심이 전달되고 주의 종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처럼 희생하고 주의 종처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2, 3, 7, 5천 종족의 쓰임받아라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원단의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운동의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정쩡한 신앙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강당에서 주시는 이 삼운동의 미션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실행하는 예원의 온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4등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하니라 왕성이란 단어는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대략 만 8천명이 됐습니다 제사장만 8천명이야 사단의 본거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사내들은 공예가 이것을 회의하고 로마와 결탁해서 예수를 죽일인데 앞장섰던 사탄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사단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닫고 사옵니다 이거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원장이에요 만약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래되 어떻게 합니까? 접대를 일삼았다면 이런 증거가 있겠습니까? 보금이 이처럼 흥앙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 즉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예원귀에는 삼운동이라는 귀한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 선포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단의 말씀 강단이 가라 그러면 가는 곳이고 강단이 멈춰라 멈추는 겁니다 고우와 스탑이요 가는 곳과 멈추는 곳 강단이 삼운동하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의 순경에서 삼운동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금적 원수를 이뤄서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삼운동의 주역이 되는 모든 예원의 성료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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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